자 수능 읽으시는 국어, 국어는 역시 엄선경. 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로 된 수능 국어의 엄선경 선생님입니다. 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학습 가이드를 이제 제시하려고 하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국어영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름방학 국어공부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될 겁니다. 일단 길게 제목을 써놨어요. 수능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고2 학생들을 위한 수능 국어 학습 가이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1과 고2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고1 때는 사실 뭐 수능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것 같아 라는 생각. 약간은 조금 겁이 난다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본격적으로 수능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아무래도 내신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고등학교 2학년 중반이 이제 훌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름방학이 맞기 때문에 또 여름방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게 앞으로 남아있는 1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수험생활에 엄청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가이드를 한번 잡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름방학 동안에 국어 공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을 알려줄 텐데요. 일단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지금까지 공부를 해왔던 방법이 내신 공부였다면 이제 수능 공부로 올맞할 때가 되었고요. 이 가이드 내용을 통해서 아 수능 공부 공부하고 내신 공부는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라든지 아니면 아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고 네버헨딩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잘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를 엄숙형 선생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만 딱 익혀주시면 좋겠어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보낼 건가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여름방학이 딱 맞았으니까 계획을 여러 가지 세울 겁니다. 초등학교 때처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뭐하고 뭐하고 뭐해야지 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아 EBS를 봐야겠어 라든가 좋아 이번에 내가 국어 사실 국어 계획은 조금 뒤에 있죠. 솔직히 얘기 봐요. 수학 먼저 하고 영어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국어 나중에 애들이 다 그러는데요. 국어는 안 해도 된대요. 국어는 뭐 공부 안 해도 항상 점수 잘 나와요. 얼마나 나오는데. 점수 한 90점 정도 나와요. 그래 그럼 몇 등급이야? 등급은 별로 안 좋아요. 한 3등급 정도 되더라고요. 하지만 언제든가 노력하면 꼭 올라갈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선생님 저는 그 공부는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안 해봤지만 하지만 뭐 그래서 한 7등급 정도 나오지만 제가 공부를 시작하면 언제든 국어는 1등급이 나올 거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죠. 많은 학생들이 일단 물어볼 때가 본격적으로 없기도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뭐 가서 네이버에 물어보든 어쨌든 다 나누는 이야기가 국어 뭘로 공부해요? 혼자 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돌이켜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신 공부 혼자 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솔직히 어려웠죠. 그렇죠. 내신 공부에서는 나와 있는 종류가 한 종류밖에 안 되잖아요. 국어 1, 2 또 어떤 학교에 따라서는 1권만 쫙 보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1, 2권 같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교는 책은 갖다 치우고 선생님이 프린트를 주시기도 하고 공부하는 거 힘들었어요. 그렇죠. 이제 내신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내신 공부하기 국어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어려웠죠. 어려웠던 분야가 어느 분야가 어려웠어요? 고전문학이요. 고전문학 왜 어려웠어요? 단어도 몰라서 어려웠어요? 그럼 현대문학은 다 맞았어요? 현대문학도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어요? 뭔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었어요? 야 그럼 문학만 해도 벌써 고전문학, 현대문학 거기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현대문. 고전문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고전문. 어? 결론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렇죠? 또 문제를 되게 많이 풀었는데요. 선생님. 나중에 이렇게 저희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꼬아서 냈는데요. 아 저 틀렸어요. 그게 꼬아서 낼 수 있죠? 꼬아서 냈다는 얘기는 기본 개념이 확실하게 있다면 무조건 풀 수 있는 문제를 내신 건데 여러분들이 못 푼 거잖아요. 거봐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 내신만 한정지어 얘기를 하기에도 공부 안 하고 가서 시험 보면 망하는 거는 아휴 확실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나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국어 공부는 안 해도 돼. 또는 나중에 하지 뭐.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수능을 확 쳐본 게 아니거든요. 그것 때문에 대학을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발등에 떨어진 분이 수학이나 영어나 다른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거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어는요. 한꺼번에 모아서 공부하기에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 그냥 다음 해에 시험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조금씩 나눠서 하면 가장 확실한 결과를 줄 수 있는 게 국어예요. 정리하면 모아서 하면 몰아서 하면 절대로 점수가 안 나오지만 나눠서 조금씩 하면 이거 가지고 이것만 공부해도 될까? 라고 생각을 해도 결과가 나오는 게 국어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하루에요 문제집 한 건 모의고사 한 회 이렇게 푸는 거 아니고 그냥 독서 지문 하나 문학 지문 하나 이렇게만 풀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만 풀면? 네. 매일 풀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으면 점수가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분명히 국어입니다. 그거는 알고 시작을 합시다. 내신 공부를 해봤더니 국어 공부가 만만치가 않더라. 그러면 더 나아가서 대입을 결정하는 수능 국어는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나요? 그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조금씩만 공부해도 정말 된다고요? 된다니까요. 남아있는 시간이 길게 있기 때문에 1년 정도의 시간이 여러분들한테 본격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조금씩 공부해주면 그 양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아지는 양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공부해주면 어차피 반복되는 내용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개념 학습만 확실해주면 성적이 확실하게 올라가는 게 국어랍니다. 그래서 여름방학에 학습 전략을 세워주는 게 중요한데요.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라고 국어만 공부해. 매일 국어만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서 조금씩 국어 공부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려고 해요. 일단 목표를 세워야 할 겁니다. 문제집 한 건 괜찮아요. 문제집 한 건 괜찮고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했었던 내신 교재에 딸려있었던 뭐 부록 문제집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천재교과서다. 그러면 천재교과서에 해당되는 문학교과서가 있었겠죠. 화법장문 독서 같은 경우는 아직 다루지 않았을 텐데 문법까지도요. 그렇죠? 다뤘다 하더라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를 세울 때 나 내신 때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빨리 끝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문학에 딸려있던 여러분들 수험생활 내신을 공부했던 문제집을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화법장문 문법 독서 아이씨 선생님 다시 사기 싫은데요? 제일 편한 건 EBS를 아예 그냥 한 건 여러분들이 뽑아가지고 그거를 보는 것도 상관없고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문법, 화법, 장문, 독서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메가스터디 자료실에 있습니다. 그거 회별로 뽑아가지고 있잖아요. 한꺼번에 다 뽑으려면 죽어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엄마한테 잉크값이나 레이저값 그거 너무 많이 썼다고 종이 너무 많이 썼다고 쫓겨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내가 한 회를 예를 들어서 일주일에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작게 뽑아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국어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목표를 세우라고 얘기를 했을 때 A형 국어냐 B형 국어냐 라는 걸로 나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선 A형 B형 국어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내년에 어떻게 시험을 볼 건지에 대한 예의가 확정이 안 되기도 했고요. A형 B형이 나뉘어지고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따로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 건 고등학교 3학년 때지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하면 1, 2학년 때는 각 교과서의 기본을 배우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 교과서가 바탕이 되어서 3학년 들어가 실제 문제가 나오는 거라 지금은 나누고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나누고 공부하는 거 아니니까 아 그럼 선생님 지금은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다 공부를 해둬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기본에 대한 내용이요? 기본에 대한 내용은 다 공부해 주셔야 되니까 A형 국어예요. B형 국어예요. 나누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그걸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기본 개념을 확실히 익혀야 되는 게 가장 확실한 이야기인데요. 고등학교 3학년들이 일단 올해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3월 달에 봤던 시험 더 나아가면 작년 5월부터 시작하겠죠? 작년 5월 시험, 작년 11월 시험 그리고 3월 시험, 4월 시험, 6월 시험 그리고 이제 7월 시험까지 쫙 보아하니까 고3들 정말 시험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오더라고요. 정말요? 응.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옛날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의 낯선 작품들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작품들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작품이 알아요. 어? 어디서 본 거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 충실하게 보지 않아서 실제로는 완벽하게 아는 게 아니라 아는 척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만 응용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냥 틀려버리는 그래서 그 실수가 나중에 급을 나누게 되고 급을 나누게 되어버리니까 결국은 나중에 3학년 들어가서도 그렇게 된다면 실전 시험에서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정말 문제 하나 틀려서 못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지금의 수능 국어예요. 시험 문제가 솔직히 쉽게 나오는 건 사실이고요. A형하고 B형하고 나누다 보니까 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그냥 하나만 하면 됐었는데 이젠 두 개. 이게 1권에 들어가나? 이게 2권에 들어가나? 우와 EBS만 해도 10권이에요. A형 5권, B형 5권. 세상에. 다 봐야 되나? 이거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놓쳐서 결국은 아 나 저기 점수 9호 때문에 대학 못 가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야 되는 게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개념 익히기라고 들어가면 자 이제 수능을 보기 위한 성적을 만들어야 돼 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편안하게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죠. 기본 개념을 익히세요.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과서에서 나와요.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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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서에서 나와요. 그럼 좀 마음 편하죠. 교과서요? 내신처럼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착각하나 봐요. 본인들의 학교에서 내신의 한 종류 교과서를 띄엄띄엄 보고 있다 보니까 수능도 거기서 다 나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일단 기출 유형을 파악하고 교과서를 정리하는 걸 기본 목표로 삼겠습니다. 여름방학 동안에요. 그걸 다 하라고요? 들어봐요. 기출 유형을 파악하라고 말하는 건 출제자의 의도거든요.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시는 거랑 수능 문제랑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문제 유형이 어떻게 되어 있지? 라는 걸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건 기출이에요. 왜냐하면 그걸로 출제자가 문제를 냈기 때문에 이미 한 번 문제를 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유형이 정해지고 작년 유형이 올해 수능 유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EBS는 그걸 기준으로 만들어줘요. EBS가 70% 이상 출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 유형을 파악하는 거는 기출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왔었지 아 이게 출제자가 원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랑 무조건 공부해야지 이거랑은 달라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공부하려면 일단 기출 유형 파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교과서가 정리가 들어갔는데 교과서가 너무 많아요. 정말요? 많아요. 왜냐하면 국어가 일단 16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국어가 16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학이 12종이 있죠? 그리고 화법, 장문, 문법, 독서 이게 모두 7종이 있어요. 깜짝 놀랐죠? 예? 그렇게 교과서가 많아요? 예, 많아요. 16종 교과서가 일단 들어가주고요. 이것도 1권하고 2권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 문학 12종 들어가주잖아요. 문학 12종이 1권, 2권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24권이에요. 거기다가 가끔 우리가 자습서를 나가서 사다 보면 어? 문학 12종이라고 엄성경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14종으로 되어 있네? 이상하다. 엄성경 선생님이 잘못하셨나? 그게 아니고요. 원래 문학 12종이라고 얘기하면 1권, 2권을 다 검증을 받은 거고요. 나머지 2종, 2종류의 회사는 한 권씩들밖에 검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1권만 검증을 받았든지 2권만 검증을 받아서 그래서 원래로 본다 그러면 14종이 맞는데 14종 중에 1, 2권이 다 들어가 있는 건 12종. 완벽한 세트가 구성되어 있는 건 12종. 반대기 세트가 되어 있는 건 흠. 그래서 2종. 합하면 총 14종. 그러나 실제로는 12종 교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 12종 교과서를 봐야 되는 거고요. 화법, 장문, 문법, 독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화법, 장문이 3종. 문법, 독서가 4종. 그래서 총합해서 7종. 1, 2권씩 들어가 있어요. 우와 되게 많다. 합치면 총 72권의 교과서가 나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걸 어떻게 공부를 해요 선생님. 말도 안 돼요. 어떻게 공부를 해요. 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라는 두라는 얘기예요. 원래 교과서를 시험 문제 내겠다고 말할 때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학교 교과서, 비상교과서인데 이것만 나오나 보네. 이것만 나오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교과서에서 출제한다는데 어차피 학교 공부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공부를 해? 라고 말했다 하면 왜 나중에 시험하면 참 짧은 친구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교과서로 충실히 공부했고요. 저는 학원 따위는 다니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그리고 그 교과서가 도대체 뭐냐는 거죠. 이해했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부하는 거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이번 여름 방학 동안에 공부를 좀 제대로 했다라는 생각을 하려고 하면 목표는 이건데 저런 선생님, 선생님 생각해 보세요. A연구고, B연구고를 지금 나누지 말고 공부해라. 이건 제가 동의할 수 있어요. 기본 개념을 익혀라. 그렇죠? 지금 2학년 때 기본 개념을 익혀야 3학년 들어가서 응용이 자유자들이 이루어질 테니까 그것도 동의할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런데 기출형을 파악하고 교과서를 정리해라. 결과 아닌 것처럼 말씀하셨지만 기출이라고 하면 수능이 94년부터 시작해서 있는데 이걸 다 보란 얘기인가요? 선생님, 교과서를 정리하라 해놓으시고는 국어 16종, 12종, 화장문독, 7종 이걸 막 신나게 말씀하시면 이걸 저희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선생님, 잘 모르시는 분인데 여름방학에 한 달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사탐도 해야 되고, 과탐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할 거 얼마나 많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다 국어만 해요. 아까 국어만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 아니라면서요. 알고는 있으라는 얘기라니까요. 그거를 지금 공부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공부할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수 있으면 혼자 하세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여지껏 남기했던 1년 반이라는 시간을 훙! 이제 남아있는 1년 반이라는 시간을 제대로 잡아가서 원하는 성적을 얻으려고 그러면 그러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일단 우리가 공부할 거. 좋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될 건가. 이 여름방학 짧디 짧은 30일 거기다가 또 이제 학교에 가서 보충 수업도 받고 또 반가운 수업도 받고 여러 가지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무지하게 바쁜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면 실질적인 결과를 낼 것인가. 얘기했잖아요.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잡아야 되거든요. 뭐가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앞부분에 화법, 장문, 문법 세 가지가 나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독서와 문학이 들어가요. 독서는 우리가 옛날에 비문학이라고 불렀던 거고 그 다음 문학이라고 그러면 고전문학, 현대문학 이렇게 들어가죠. 총 45문제가 나오잖아요. A형으로 나왔든 B형으로 나왔든 45문제가 나오는 건 변함없어요. 그리고 배점도 3점이라면 2점이라 들어가는 거 변함없어요. 그리고 A, B형이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는 공통 유형으로 지금 출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면 같이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A형도 B형도 기본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는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응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신도 그랬죠. 내신도 보면 기본 개념은 교과서에 있는 작품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게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든 아니면 그게 내신형으로 외워서 출제하는 문제가 되든 서술형이 되든 답을 편하게 쓸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만 주고라고 풀어놓고 그리고 내용 정리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그 내용이 어디서 나온 건지 또 기본 개념을 잘 몰라요. 국어에 보면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일반으로 우리가 개념어라고 부르는데 역설, 반어, 추상, 시적 허용이라든가 아니면 편집자적인 논평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독서에 들어왔을 때 나중에 진솔방식, 전개방식, 서사방식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나 글쓰기 전략에 관련된 이야기 화법에서 발표나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 어 이게 뭐야? 용어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면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는 여지껏 안 했다면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기본 개념을 잡으려고 하면 그러면 일단 양과 질 중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질적인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기했던 것처럼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시간 동안에 양으로 막 문제집 많이 풀어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심리적인 만족감 다 풀었다. 그러나 점수는 안 나온다. 난 그 공부를 잘 못 알아봐.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문제집 한 권을 딱 잡아서 그 한 권을 처음부터까지 정말 씹어먹을 만큼 자세히 출제자가 무엇을 의도하고 있고 어떤 유형이 나와 있는가라는 거 그것만 명확하게 알 수 있어도 여러분들은 여름방학 정말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질적인 공부 양적인 공부가 아니라 양적인 공부는 나중에 하게 돼요. 질적인 공부를 여러분들이 지금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건 독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지문 파악이 먼저 되어야 할 거고요. 그다음 문학 같은 경우는 작품 감상이 되어야 할 건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빨리 결과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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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단계를 뛰어넘는 경우가 있어요. 기법이나 스킬 같은 것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실력이 쌓이고 난 다음엔 누가 뭐라고 적용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만 독서 같은 경우에 지문을 못 읽어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요. 작품 같은 경우에 문학에 나왔는데 감상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선 급하게 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지문 파악 책 읽는 법 글을 읽는 법 전체 책을 시험 문제에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지문 읽는 거 문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문 파악하고 이해하는 법 이걸 우리가 독해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독해하는 방법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작품 감상이라고 들어가는데 문학 같은 경우는 시감상이랑 소설 감상법이 다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온갖 경험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작품을 딱 보면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딱 보여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랑을 해본 적도 이별을 해본 적도 아이가 죽은 적도 없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전쟁이 났거나 이런 경험은 우리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극도로 엄청나게 가난해서 정말 말 그대로 한 끼 먹고 살지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본 적이 없다고요.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그럼 그런 작품들을 봤을 때 공감대가 안 생겨요. 그러나 보네. 어쩌라고.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그걸 이해를 토대로 해서 문제를 내라고 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겠어요. 기계적으로 그냥 다 풀어내고 도대체 왜 내가 문학을 배우는 거야. 아무 쓸모도 없는 거. 그러면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국어 영역의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국어입니다. 그죠. 내신의 국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고등학교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했는지 한번 알아보자 수업 시간에 이게 아니라 선생님이 내가 말한 내용 얘네가 들었나 안 들었나 내가 한번 볼 거야. 선생님 얘기 잘 들었으면 문제 풀 거고 선생님 얘기 놓쳤으면 못 풀 거야. 이건 내신이고요. 수능은 대학에서 공부할 능력이 되는지를 평가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걸 다 선생님들이 가르쳐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알아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수능 공부는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 타인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한지의 여부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를 파악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문학에 대한 이해가 들어갈 때도 그냥 맨날 밑줄 치고 무슨 은유법, 비유법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이 작품을 썼지? 무엇을 원하는 거지? 라는 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품을 감상할 때도 감상법 위주로 시공부법 그 다음에 소설이나 산문공부법 따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독서 같은 경우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왜 봐야 돼? 가 아니라 읽을 수 있어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주로 내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읽을 줄 아니 처음 보는 질문도 제가 당연히 이해할 수 있겠죠, 선생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는 단계까지 가셔야 되는데 그 시작이 이번 여름방학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어요? 내신 공부에서 이제 수능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신은 사실 솔직히 좀 외우는 순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우고 그냥 작은 범위 나와 있는 거 확장이 들어가는 건 학교별로 다르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확장을 볼 때 내신 그냥 거기 자 여기서 결과 주시옵니다. 그거만 딱 내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내신 수능형으로 문제를 좀 출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가 공부한 내용을 바탕을 두고 이걸 다른 작품이랑 연결해서 시험 문제를 낼 테니까 한번 풀어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내신 공부는 기본적으로 정해진 범위의 내용을 얼마나 잘 안기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의 시험이라면 수능 공부는 정해진 범주는 이만큼인데 이걸 네가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안 배운 것도 풀 수 있지. 이게 수능이에요.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교과서 과정을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제대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를 내겠다라는 얘기는 제대로 배워서 기본 개념이 만들어졌으니 확장이 들어가고 응용이 들어가는 대학 공부 내용도 네가 따라올 수 있겠지. 이걸 물어보는 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란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신 공부 부분에서 이제 암기형 내신 공부 부분에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내일 시험 보고 그리고 다 까먹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계속 기억하고 응용할 수 있는 수능형 공부로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동안에 해야 될 일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은데 그걸 이제 시작을 해줘야 앞부분에 버린 건 좋아요. 이제부터 제대로 시작을 해줘야 실제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국어 성적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 국어가 강점이 된다. 은정은 공부하면 점수가 나오겠지요. 가 아니라 제가 꾸준히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국어는 항상 1등급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국어는 항상 조금 상황에 따라 다이긴 하지만 다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점수를 만들어내려고 하면 3학년 때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해주면 되는데 좋죠. 앞에 있는 거는 다 선생님이 지금 지워버리고 이제부터 공부 시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 게 굉장히 많으니까 이번 여름방학 때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기본 개념을 잡는 걸로 가자. 기본 강좌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선생님 것도 있고요. 그래서 기본 강좌들을 확실하게 이것저것 다 깔아라 카드를 날려라 이게 아니라요. 딱 할 것만 할 것만 해서 완강 하는 게 인간이다 보니까 완강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완강하고 모르는 건 이거 내가 물어보면 게시판에 다른 애들도 있는데 걔들이 나 이상하다고 보지 않을까 아무도 신경 안 했어요. 내가 너무 이걸 모른다고 연구실 선생님이나 엄선경 선생님이 나를 좀 무시하지 않을까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거라서 상관없어요. 알았죠? 모르는 건 그때그때마다 바로바로 물어봐서 답을 얻어내고 자기 걸로 삼을 수 있어야 그게 여름방학 됐나요? 자 그럼 기본 강좌로 개념을 충실히 익혀라. 선생님 기본 개념 강좌 같은 경우는 선생님 커리를 타러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르시면 되는 거고 너무 많아서 모르겠다. 그럼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돼요. 제가 상황이 지금 이런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이 이거를 들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기본 강좌로 개념을 충실히 익히죠. 이게 목표. 근데 이제 마지막이 중요해요. 선생님 기본 개념을 정리하라고 그랬는데요. 제가 여지껏 인강을 들을 때요. 솔직히 왜 성적이 안 나왔냐면요. 틀어놓고 그러고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되게 잘해가지고 다 봤는데요. 근데 점수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내렸어요. 인강은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근데 그거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앞에 와서 엄청난 사람이 설명을 한다 해도 이러고 있으면 점수는 안 나와요. 반드시 손에는 펜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노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듣는 내용들 정리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데 처음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엔 조금 정리하는 내용이 어렵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단언컨대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정리노트를 스스로 만들게 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옵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요. 내 노트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남이 만들어주는 거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내 노트가 생기기 때문에 성취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나가면서 다른 거랑 어떻게 응용해 갈 수 있고 자기만의 공부법이 어떤 건가 라는 걸 만들어가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여름방학부터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기본 개념 정리는 반드시 손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복습하고 반복이 중요하다 라고 선생님이 써놨는데요.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예습은 필수라고 말하잖아요. 예습이요 바빠요. 아휴 모르겠어요. 그러면 복습은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은 정말 꼭 하셔야 되는데 복습은 어차피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보면서 모르는 거랑 아는 거 내가 구분해내는 작업이거든요. 아는 건 확실하게 이해하면 되는 거고 모르는 거는 선생님한테 질문해서 확실하게 알아가는 그 부분이 빠지게 되면 공부는 그냥 흉내내는 공부가 돼요. 얼마나 소중한데 공부를 재밌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공부 재미없어요. 재미없지만 하고 있는 이유는 해야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또 하는 게 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직업은 학생.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공부는 해야 하는 일이에요. 즐겁게 즐기면서 야 공부 정말 좋은데 배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야.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얘기해줄 수 있는 게 어차피 해야 하는 일이라면 제대로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유를 좀 누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얘기예요. 혼자 끝나 이러면서 머리 쥐어뜯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렇게 확실하게 명확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마음 어 나 진짜 공부 열심히 했어. 거봐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나오잖아. 라고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정리 노트를 만드셔야 되고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만두가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득 찰 만자에 머리 두 자를 써서 지식으로 머리를 가득 채우자. 선생님 복습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요. 만두가게 라고 노트를 줍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다가 수업 들은 내용들 필기 베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복습하면서 내용 정의를 해보면서 어 이거 엄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나 이 부분 기억이 안 나네. 어 이거 내가 생각할 때 다른 작품이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이거 맞나? 그런 거 생각될 때 선생님한테 선생님 좀 만두하다 보니까요. 이거 내용이 이해가 안 돼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그러던가 선생님 제가 공부할 때요. 이거랑 저거랑 연결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맞나요?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라던가 그건 잘못 연결된 거예요. 하지만 시도는 좋았어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이 계속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의 만두가 점점 충실해지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그렇게 충실되게 만들어진 만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축축축 넘기면서 남들 다 책 싸들고 가서 뭐 공부하지? 그럴 때 난 만들어 공부하지 하면서 여러분들 정리노트로 공부하시면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노트에 만드는 법은 선생님 게시판에 들어가면 거기 다 자료로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선생님 이름 치면 엄선경 이라고 치면 선생님 블로그가 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가서 야 이게 공부하는 법이었구나 라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해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반복이라고 나와있는 이유는 수능문제 유형이 매번 새로 바뀌는 것 같죠. 수능문제가 매번 새로 바뀌는 것 같고 수능문제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고 이건 정말 정말 내가 단언컨대 이거 처음 나온 거야 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야 이거 처음 나온 거지 선생님 이거 처음 나온 거죠 매번 나오는 거거든 정말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진짜로 매번 반복되어 나오는 유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왜 모르냐고요? 공부를 덜해서 그래요. 다 보지를 않았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본 전문가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휴 또 유형을 반복해서 냈구만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오 새로운 유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반복을 해야 안 까먹어요. 반복을 해야 나중에 응용 적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야 시험문제를 탁 봤을 때 우와 이거 내가 아는 거다 하고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손으로 노트를 만들 것 그리고 복습할 것 그리고 반복을 꼭 해줘야 한다. 눈으로 감상하는 인터넷 강의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세워놓고 난 다음에 선생님 마음 떠드는 거 보면서 이러고 좀비처럼 앉아있다 그냥 끄죠.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 공부하는 거 칠판이라는 종이를 놓고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거 구경하는 건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반드시 내용 정의 따라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복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 노트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관 개출 문제라는 게 있으면 참 좋겠죠. 선생님 제가요. 선생님 수업 진짜 열심히 들었고요. 피드도 열심히 진짜 따라 적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내용을 딱 영리해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요. 선생님 혹시 정서의 전 과정이 다른 문제로는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혹시요. 제가요. 이번에 박테리오파지 같은 그런 비문학 기술 지문을 봤는데요. 독서 기술 지문을 봤는데요. 기술 지문에 혹시 그런 내용 또 나왔는지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을 때 자 이거요. 라고 할 수 있으면 우와 내가 배웠던 내용이 이렇게 응용되는 거구나. 음 이런 내용으로도 가능한 거였어. 라는 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선생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연결될 수 있는 연관 문제라든가 기출 문제라든가 선생님이 다 모아서 분류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요청하면 줄 겁니다. 대신에 그건 처음부터 무조건 다 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주면 받는 순간은 기분 좋지만 공부를 끝까지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중간중간 받아갈 수 있도록 선생님이 선생님 강좌에다가 프로그래밍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 공부하다가 선생님 도와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주는 자료 오 이거였구나. 선생님 저 문제 더 풀어볼래요. 주면 아 이거였구나. 선생님 질문이요. 선생님 저 노트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선생님하고 여러분들하고 1대1로 공부하는 것처럼 계속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여름방학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걸 스스로 느낄 때가 올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눈으로 감상하게 하지 마요. 감상하기엔 사실 좀 부족해요. 그래서 내용 정리 반복 확인하시고 연간 기출로 확실히 연습하고 난 다음에 요번 여름방학의 핵심 목표는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익히자. 국어 공부하는 법을 제대로 익혀서 내신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나중에 수능 공부할 때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아 그렇구나. 교과서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시험을 보러 간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공부하는 척 하는 거랑 공부하는 건 다른 거였구나. 라는 걸 이번 여름방학 때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선생님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몸으로 체화해서 이제 공부하는 게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놓고 바로 고민 없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면 이번 여름방학은 성공이에요. 됐죠? 큰 목표 세우시는 거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두근두근 아 할 일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국어 공부의 틈을 찾아서 해주시려고 하면 지금부터 해주셔야 나중에 고3 때 여름방학 됐을 때 후회 안 합니다. 그리고 한 해 더하는 슬픔 두 해 더하는 슬픔 N수생의 대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잘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해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걸 포기하라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원하는 것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을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같이 일단 여름방학을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쭉 들어보니까 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우와 많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와서 글로 남겨주시면 그에 대한 답을 달아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여름방학이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여름방학 공부를 시작합니다. 끝날 때쯤 됐을 때는 선생님 기본 개념 진짜 확실하게 잡았어요. 이제 앞으로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공부하는 게 정말 신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름방학 학습 가이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수능 국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전반적인 이야기 말씀드려봤습니다. 잘 내용 적어두시고요.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게시판에 와서 선생님한테 개별적인 질문들 하도록 하세요.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